김수현! 야, 너희는 뭐 기계 고치는데 한 명 차서요. 너 비둔 가봤어? 한 번도 안 들어갔지, 요새? 바빴어.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. 성격이 너무 급하시니까 무조건 빨리빨리.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.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성공한 사람과 느낌? 이게 최고다, 진짜. 죽겠구마. 엄마한테 전화 오면 무서워 죽겠어. 엄마, 이리 왔어. 어디 갔다 인정 와. 일 보고 왔지. 어디 가면 말을 하고 다녀야지. 아니, 나도 결혼 준비하고 그러느라 힘들어 죽겠는데. 드레스, 니게 맞는 드레스가 있냐? 니 몸을 생각해라, 니 몸을. 드레스, 니게 맞는 드레스. 니가 맞는 드레스. 이 날은